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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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이는 기름. 잘하실 거야. 근데 원하실 거니까. 아이고 아이고. 아우 잘하신다. 두꺼워. 아 이렇게 꾹 눌러야 돼요. 슬림하게 꾹꾹. 왜 처음 하시는 건데 누르면 그렇지?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? 아 맛있겠다. 맛있겠는데 이것도. 이제 맛을 한 번 평가해 보고. 야 한 번. 심는 거 먼저 먹자. 김치 맛이 안 나요. 어 진짜? 진짜 김치 맛이 안 나요. 김치 맛이 안 난다고? 근데 누나 먼저 다 먹는 게 나을 것 같아. 응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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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치른 거 먼저 먹고. 뭐요? 이거 잘한다.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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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옆에서! 지혜는 예술로 했어. 지혜는 진짜. 아 난리가 났습니다. 지금. 우리 코리아보다 지금 인기 폭발이에요. 대폭발. 셰프 됐어, 셰프. 오 셰프. 연습 한 번도 안 하고 해도 이렇게 잘하나? 아 진짜? 네. 남았니? 어... 벌써 아마 다 먹어 채웠을걸요? 몇 잔 부었는데? 배고프시죠? 김치전 뭐 한 잔만 하겠네. 한 잔 한 잔 먹어야 돼. 하나도 안 돼. 하하하하. 2, 2, 3, 2, 4, 2, 3, 4, 2, 1. 아아. 어이... 안 마셨어요. 세번에 맛있게 쪼끔더더래겠어요. 세번에 맛있게 쪼끔더더래겠어요. 오우 우진이형 두 번째 보는 거네. 그래가지고 최대 지난데 공 옆에. 또 몸은 라운데로. 발목 임팩트. 인패킹. 우와. 우와 잘한다. 이야. 이야. 우리 둘은 좀 더 감기지. 인패킹이거든요. 잘했습니다. 아 내일 12시 정각에 이 자리에 모입시다. 이 자리에 모입시다. 이 자리에 모입시다. 바로 아버지. 감사합니다. 헤디 프라프트 풋볼 칼라리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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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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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